네 오늘장 선전략 시간입니다. 오늘 또 알찬 전략을 미리 잘 짜봐야겠죠. 코스피가 엿새 만에 반등을 했지만 코스닥은 현재 조정에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자세한 부분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현 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코스피가 엿새 만에 반등했다는 것 대형주 중심으로 다시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은 여전히 수급 공백이 이어지면서 700선 밑으로 꾸준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조금 다소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시장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우리 시장 문제뿐이 아니라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또 상대적으로 고밸류 종목들의 조정이 동반해서 모두 같이 나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지금 시장 전체 위험보다는 고밸류 종목의 개별 종목의 위험이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가 1%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수 1% 빠질 수 있죠.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1% 조정받는 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조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1% 빠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그동안 코스닥 시장을 지도했던 종목군들이 10% 빠질 수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장의 위험은 코스닥 시장의 위험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고밸류 종목의 부담이 커지면서 이 종목들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내추럴 연도택을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동일하게 상대적으로 위험한 그런 자산군에 대해서 뭔가 부담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게임주, 바이오주, 화장품처럼 상승률이 워낙 높고 밸류에션도 높은 이들 종목이 과연 조정을 어떻게 받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업종 내에서의 대장주, 예를 들어서 게임주 내에서는 게임비리나 컴투스, 그다음에 바이오 종목 중에서는 셀티론을 비롯한 대장주 성격의 종목군들, 그다음에 화장품주에서는 유가증권 시장의 종목군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낮지만, 코스닥 시장의 코리아나를 기점으로 해서 움직여왔던 화장품 대장주들이 향후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해당 종목군들의 수익률 편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고밸류 종목에 대해서는 일단 비중축소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이 돼, 만약에 대장주 중심으로 살아나거나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단기 트레이딩 기회 정도는 주지 않을까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시장의 주도주로 주목을 받았던 주목들이 있죠. 투자자들이 집중 매수를 하면서 이미 고밸류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도주 중심으로 어떻게 조성을 받을지 여부를 주목해서 살펴보셔야겠고, 단기 트레이딩은 가능하지만 조금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동안 지니어스 클럽의 박정석 대표가 도착을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코스피는 엿새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외국인이 다시 1천억 원대 매수 규모를 늘려나갔는데 기관은 여전히 투신권을 중심으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이 문제네요. 700선에서 미끄러지면서 현재는 680선마저도 내줬거든요. 일단 코스닥 중심으로 중소형주들 본격적인 조정이 깊어지는 건가요? 코스닥 시장의 조정이 시작되었던 부분들은 얼마 전에 있었었던 내추럴 엔도텍 사건이 터졌었던 날. 그날 장중에 5%가 넘는 하락세를 보였었던 날이 있거든요. 그 이후부터 어떻게 보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내추럴 엔도텍을 위시를 한 어떤 이러한 일부 기업들에 대한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점이 될 수 있겠고 그동안 많이 올라와준 데 따른 조정을 위한 빌미로 제공이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정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느 지점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동안 시장이 올라올 때 보게 되면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어떤 매수를 바탕으로 해서 코스닥 시장이 올라와준 측면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과 기관들이 사주지 않고 개인들만 매수를 해주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유증이 지금 어떻게 보면 또 나타나고 있다는 이런 평가를 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인데. 앞서서 말씀해주셨던 대로 일단 시장의 어떤 조정의 어떤 분위기는 분명합니다. 지금 상승 종목이라든지 하락 종목의 어떤 편차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분위기라고 하는 부분들 굉장히 좀 험악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또 기술적인 지휘선도 최근에 좀 이탈되는 690포인트가 좀 이탈되면서 기술적인 지휘선도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깨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보니까 650선 정도까지 어떤 조정은 일단은 우리가 좀 열어둬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지 못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때부터가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조정의 구간으로 진입했다. 그러니까 650선 정도에서 어떤 마무리만 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동안 이제 많이 올라왔던 다른 조정의 어떤 폭 정도로는 우리가 충분히 감안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650포인트 지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스닥 650선을 지켜내느냐 아니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동안 주도주라고 했었던 증권, 건설이 조정을 받으면서 은행주가 다시 올라오고 있어요. 어떻게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까요? 은행주, 기준금리를 이날하고 또 최근에 안심 전환 대출, 이러한 악재가 있었지만 1분기 실적을 좀 열어보니까는 그래도 나쁘지는 않았었거든요. 특히 기업은행이 지난주에 굉장히 또 강한 움직임을 좀 보였었었고 지난 월요일이었었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체질적인 어떤 개선이 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 비용 부분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향후에 또 추가금리 인하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본다고 했을 경우에는 은행주가 시장을 주도해주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주로, 주도업종으로 지속적으로 올라가주는 부분은 굉장히 좀 어렵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또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추가 기준금리가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순위자 마진 부분 자체가 NIM이죠. 이것이 또 크게 악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단기적인 어떤 관점, 그러니까 수납의 차원 속에서는 좀 일정 정도 퇴이딩 관점 속에서 매매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본격적인 상승 흐름으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하반기에 추가금리 인하가 또 한 번 진행이 된다면 또 순위자 마진이 줄어들 우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행주들이 쭉 장기적으로 주도주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진검달이 연휴를 지나고 5월 증시, 이제부터 본격적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또 그 안에서 오를 만한 종목,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시나요? 3, 4월 달 최근에 시장이 올라올 때 가장 큰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역시 유동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었었는데 외국인들의 매수만 꾸준하게 이어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글로벌 유동성 유입을 통한 지수의 어떤 상승 흐름들은 좀 더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앞서서 이제 언급을 해드렸었던 코스닥 시장과 같은 중소용주들의 움직임과 또 대용주들의 움직임은 분명히 지금 차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중소용주들이 무조건 지금 현재 안 좋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확실한 어떤 실적 모멘텀이라든지 이후 상승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한다면 저는 개별 종목군 내에서도 최근에 또 저점 높여가는 이런 종목들에 대한 공략은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솔리드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솔리드는 바로 이 무선통신장비업체 주로 이제 특히 중기 관련 장비를 갖다가 주로 이제 만들고 있는 업체인데요. DAS라고 하는 장비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인빌딩 중기기. 요즘에 이제 그 데이터가 많이 쓰이는 곳. 어떤 쇼핑몰이라든지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이 인빌딩 중기기 DAS가 굉장히 많이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폭발적인 어떤 매출이 발생한다기보다는 역시 외부 쪽으로 해외 쪽으로 좀 우리가 좀 눈길을 돌려대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북미 시장뿐만 아니라 뭐 좀 중남미에 이어서 또 중동 또 유럽 지역 이쪽에도 지금 통신장비 최근에 공급하는 부분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LTE 시장의 어떤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아니라 어떤 글로벌 쪽으로 봤을 때는 역시 아직은 초기 시장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 속에서 중기 관련 수요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심주 한번 솔리드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동성 장세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대형주와 중소형도 중심으로 극명한 움직임을 보이겠지만 중소형주 안에서도 모멘텀이 강한 종목도 중심으로 선별적 작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런 종목 안에서 북미 시장과 또 중동 유럽까지 공략에 나서고 있는 솔리드에 대한 관심 전략 세워주셨으니까요.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니어스크럽의 박정석 대표 그리고 김종현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마켓워치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더 알찬 소식 들고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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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